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영준입니다 자 일단 축하할 일이죠 드디어 제 공식 유튜브 채널이 생겼습니다 이름하여 주너스오피셜TV라는 채널이 생겼는데요 앞으로 이곳에 많은 영상들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 영상들 다 모아놓을 거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항상 접속하셔가지고 유튜브에서 바로 주너스오피셜TV 치시면 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 부탁드리고 열심히 해서 좋은 활동 모습 이곳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너스오피셜TV 화이팅 사랑합니다